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 거주자 5명이 해당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전라북도는 전주 4명, 익산 1명 등 모두 5명이 용인 66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인 지난 2일 새벽 이태원 3개 클럽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가운데 3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한 결과는 내일 오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전라북도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도움이 있다면 외출을 삼가고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